타르모사우루스 타르모사우루스 아시아 최고의 공룡 바로 나, 바로 나 타르모사우루스 쿵쿵, 쾅쾅, 으다다다 쿵쾅 나 아주 커다란 뒷다리로 달려가지 엉덩이까지 3m 엄청 크지 쿵쿵, 앞발은 짧고 작지만 엄청 커다란 뒷다리 몸길이는 12m 타르타타타타르고 유치원 바스보다 길어길어 타르타타타타르고 내 키는 뻗어나가 하늘 높이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눈높이 어느정도 높이 나면 2층 높이 몸무게는 5t, 뒷다리는 튼튼 타르타타타타르고 쿵기비만큼 무거워도 빨라 타르타타타타르고 꿀꿀 대기보다 무겁고 한마보다 무겁지 나랑 시술 타고 싶으면 200명을 모아와 내 잇빨이 60개 타타타타타르고 기다란 잇빨이 쫄쫄쫄쫄쫄 타타타타타르고 사자, 악어, 상대, 안도에 한 번 물면 못지 않아 타르보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아시아 최고의 공룡 바로 나, 바로 나 타르보사우루스